비켜! 아 안녕! 안녕 공돌이들! 안녕! 안녕하세요 공대대입니다. 안녕하세요 한대입니다.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난리를 칠 것이냐?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팬아트 대회를 열었거든요. 저를 예쁘게 그려주시면은 제가 1등 한 분을 뽑아서 문화상품권 3만원을 드린다고 팬아트 대회를 열었는데 무려 200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. 200분! 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요만큼의 팬아트가 쫙 있습니다. 이만큼의 팬아트를 있는데 하나하나 감상해보면서 1등을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팬아트 공대생님 실물 남이 찍어준 공대생님 공대생님 셀카 보정 진짜 센스있는 팬아트네요. 야 하하하하 너무 귀엽다. 피카모가 그린 한 폭의 작품을 보는 듯합니다. 콧구멍을 너무 작게 그렸어요. 아 짠칸데 진짜로 그니까 공대생이다! 아재 개그 창정이 형님급이시네요. 가슴속에 나무니 가슴속에 나무니 오 잘 그렸다. 약간 얼굴에 블러셔도 발라줬어요. 저를 이렇게 꽃미나무로 그려주시다니 그림 좀 그리셨는데요? 근데 눈이 너무 큰 거 아니야? 눈이랑 코랑 크기가 바뀌었어. 눈 크거든요? 코 작거든요? 나보다 눈 커? 되게.. 렌즈 꼈잖아! 나 눈 원래 커! 완전 코카 옆에 똥뚝 뭐야 똥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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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셔츠 까지 똑같이 해주신거 봐 완전 김 하나만 잘 그려주시고 저는 완전히 뭐 나 약간 막 슈가슈가를 나올 만한 그런 캐릭터 같다 이건 내가 아니야! 심슨! 귀엽네요 오오오 오오 빔플하고 간단하고 예쁘네요 여기서 딱 찍었을때 나오는 아... 흠흠 일자로 쭉 굽고 머리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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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얼굴만 그린다고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아 이거 보여줘야겠다 엉엉엉아 내가 보내줄게요 이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